아름다운 동행 시 박광현 낭송 김정혜 생에서 맺어지는 인연 중에 제일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 아마 부보라는 인연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다른 길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는 사랑이라 이름 붙여진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동행되어 같은 꿈을 꾸며 함께 하려는 길로 가야겠죠 아마 가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면 서로의 힘과 지혜로 난관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우선이 되어주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그늘이 되어 함께 길을 간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쁜 하단을 가꾸듯이 많은 정성을 드려야겠죠 이제 두사랑이 아닌 한사랑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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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